안녕하세요. 김시은입니다. 오늘은 5화 마리모 입양하기 읽을 겁니다. 마리모 입양하기 정말 예쁘다. 아 귀여워. 따로 해. 어? 뭐가 귀여워? 아 깜짝이야. 뭘 보는 건데? 내놔. 얘 물속에 산 녹주식물 마리모야. 반려식물로 엄청 유명한데 그것도 몰라? 아는데 이거 왜 보고 있냐고. 마리모랑 나랑 뭔가 통하는 느낌을 받았어. 그러고 보니 동그랗고 초록색인 게. 모자 쓰니까 진짜 마리모 같다. 그래. 난 인간 마리모야. 그러니까 내 동생도 마리모지. 내 동생 찾으러 갈 거야. 어디 가? 마리모 매장. 아 왜 따라오냐고. 동생 찾으러 간다며. 오빠 동생은 내 동생이기도 하잖아. 나도 내 동생 보러 왔다. 왜? 우리 정년. 어서 오세요. 와 대박. 그건 40년 된 마리모예요. 마리모가 탁구건만 해. 마리모는 기분이 좋으면 물 위로 둥실 떠올라요. 마음껏 골라보세요. 네. 이건 어항에 깎는 모래인가 봐. 어항은 이걸로 사자. 이것도 넣어줄까? 좋아. 이제 우리 동생을 골라야지. 우리 동생은 한 살이 좋겠어. 안녕 내 동생. 오빠가 잘 돌봐줄게. 훗. 네가 내 동생? 이제부터 싱그러면 너한테 싹 시키겠어. 우리 동생 이름부터 짓자. 셋째 어때? 성역긴. 예쁘게 좀 지어줘. 흠. 아 오빠 이름은 이런 뜻이지. 으뜸 최고. 그런데. 그러니까 따봉. 따봉이 어때? 별론가? 귀여워. 정말? 오늘부터 우리 막내 이름은 따봉이. 따봉이야 잘 지내보자. 며칠 후. 안녕 난 마리모야. 내 이름은 따봉이. 얼마 전에 이 집에 왔지. 나의 하루가 궁금하다고? 그럼 소개해 줄. 까꿍. 우리 따봉이 좋은 아침. 뭐라고? 아침부터 내 얼굴 보니까 기분 좋다고? 뭐 하냐고. 뭐 하긴 따봉이를 인사하잖아. 우린 따봉이는 좋은 것만 봐야 해. 이상한 거 보여주지 마. 따봉이야 미안해. 너무해. 으힛. 너 지금 내 엉덩이에 뭐 묻혔지? 안 묻혔어. 따봉이야 봐봐. 뭐 묻었니? 따봉이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라면. 왜? 귀엽잖아. 귀엽지? 왜? 네 얼굴 저래 치워. 엉덩이나 치워라. 시작됐다.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야. 참 따봉이야. 우리 학교 안 가니까 너도 좋지. 오늘이 주말이었나? 큰일 났다. 너도 하루 종일 우리랑 했으니까 좋다고?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. 나도 좋아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역시 난 아이돌이 내 운명인 건가. 하하. 야하. 맨날 아이돌 아이돌. 도대체 아이돌이 뭐지? 웃긴 사람은 아이돌이라고 하나? 그렇다면 이미 쟤 꿈을 이뤘는데? 정말 웃긴 아이야. 따봉이야 내가 최신 댄스 쳐줄게 시작됐다 내 관찰을 이해하면 안경 끼는 애가 웃긴 행동을 하면 뚱뚱한 애가 놀리기 시작해 달라 달라 너는 인간 내가 달라 방해하지 말라고 이상한 거 본 내 눈 물어내라고 그리고 매일 저렇게 싸우지 웃자 매일이 와서 나만 먹어라 싸우는 사람은 먹지 말고 싸우는요? 전 춤 연습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라면 앞에서 사이가 좋아져 먹을 땐 참 조용하지 아 잘 먹었다 배불러 벌써 다 먹었네 야 설거지 안 해? 설거지? 내가 왜? 니가 마지막에 먹었잖아 원래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설거지하는 거야 그런 게 어렸어 이 장면 어제도 본 것 같아 아 몰라 빨리 해 설거지 설거지 안 해 안 해 설거지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건가 봐 왜 이렇게 조용하지? 불안하게 까꿍 설거지다 설거지 으악 무서워 따봉이야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잘 봐봐 뭐? 다 예쁘다고? 뭘 입어도 빛이 난다고? 내가 언제? 고마우니까 뽀뽀해줄게 그 그만 그 앗 뭐 하는 거야 내 동생한테 어휴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오빠야말로 뭐야 내 동생 건들지 마라 따봉이는 날 더 좋아하거든 얘들아 따봉이 물 좀 갈아줘 어? 드디어 세물인가? 드루룽 쿨 하나 둘 야 니까까라 둘의 반 둘의 반 오빠가 해 팡 제대로 엄마가 뭐만 시키면 잠들어 참 신기해 셋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드디어 세물이다 빨리 갈아줘 끝말기로 누가 할지 정하자 좋아 먼저 해 자유로 로댕 댕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어딨어 된장찌개지 이거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 된장찌개 몰라? 엄청 맛있다고 웃기시네 얘들아 내 물은? 얘들아 얘들아 그날 밤 물 갈아주니까 따봉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 진작 갈아줄걸 따봉이야 좋아? 응 좋아 따봉이야 내일 봐 살자 이 집에 온 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날 좋아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얘들아 둥실둥실 내일 6화 읽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놀아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